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관에게 실탄을 맞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남성은 경찰에 맞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자정이 넘은 야심한 시각에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차량이 강화 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응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A씨는 강화도로 달아나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김포 방향으로 5km가량 이동한 뒤에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계속된 추격에 흉기를 꺼내들었다고요. 네, A씨가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이를 들고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에게 저항을 하다가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팔부 2등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또 A씨는 결국 실탄을 맞고서야 붙잡혔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말한 것은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걸 보고 문을 열었다가 차 열쇠가 꽂혀 있어서 충동적으로 차를 훔쳤다. 경찰이 계속 따라와서 달아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어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요.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의 차를 훔쳤고 또 경찰의 흉기를 휘둘렀고 이거 중범죄가 됐는데요.